동사 여기 보면 이거 다 동사예요 동식 이거 네 이거 법을 법을 동사 동식 모르겠어요 동사 움직이는 말 읽어볼게요 하다 가다 오다 오다 먹다 자다 쓰다 마시다 듣다 말하다 읽어볼래요 하다 가다 오다 부다 목다 자다 쓰다 마시다 듣다 마라다 네 네 좋아요 독 두 ti행 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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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m đi đến xem ăn ngủ viết uống nghe nói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하다라는 동사는 아주 한국어에서 되게 중요해요 혹시 이거 뭐예요 생각 니 공부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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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공부 혹 혹 공부 학 수영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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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수영 보이 비 보이 보이 수영 보이 보이 생각 공부 영국 영국 이거 생강 난 모르 몰라요 또 영국 영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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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네네 준비 결레딘 그러면 준비 네네 준비 네네 수영 비슷해 티엥벨라 쌤쌤 준비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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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쌤 비슷한데 좀비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 생각 공부 수영 연구 준비 이거 투영 투영 한이에요 근데 생각 하다 공부 하다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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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용. 생각하다, 공부하다, 수영하다, 연구하다, 준비하다 이렇게 표현돼요. 네. 티엥벳은 람이 비슷하지 않아요? 람이 만들다 라는 뜻도 있잖아요. 만들다. 만들다. 람. 보통 람하고 관련된 표현이 어떤 거 있어요? 티엥벳? 람, 람. 예를 들어서 람하고 어떤 단어 넣을 수 있어요? 그 단어. 두. 단어. 예를 들어서 람백 이러잖아요. 람백. 어떤 단어 넣을 수 있어요? 람백. 람. 아니. 어떤 단어 넣을 수 있어요? 람백. 람백. 예. 또 람.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저랑 어떤 단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빈. 단어. 네. 단어. 2, 2. 또 в oding. 네.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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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 단어. Ok. 단어. 단어. 워드 워드 단어. 단어. 워드. 음 이거 띠보 띠보 비슷해요 띠보 아 띠보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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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띠보 아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알아요 그 TNBET은 아 다 다 하면 과거잖아요 다 람 다 다 이거 다 다 나 람 네 한국어는 이거 써요 이거 한국어는 이거 이거 써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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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TNBET은 다 한국어는 이거 이거 과거 과거 다 다 다 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보통 하다 했다 이거예요 이게 람 람 람 다 람 이거 아 람 람 람 하다 람 했다 했어요 나 람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이거 이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TNBET 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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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또는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다 할 것이다 이게 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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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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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보통 영어에서 시제라고 얘기하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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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현재 현재 과거 미래 되게 중요해요 TNBET은 한국어는 과거의 미래 한국어는 이거 했다 할 거다 라는 게 했다 보통 이거 말고도 이거 있어요 같 같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일 뭐 이런 거 일 거다 네 아니에요 하다 이거는 그냥 리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리을 뒤에 뒤에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이제 한번 문장 공부해 볼게요 한국어로 편지를 쓸 때 항상 신나요 읽어보세요 아 한국어로 편지를 쓴 때 항상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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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TNBET 밑에 있어요 읽어줄래요 아 여기 밑에 아래에 Go 한국어 오러 갈 기효로 편지를 쓸 때 아 한국어 NET 아 한국어 해당 이거 wissen 돈 러 돈 돈 어 신나요. 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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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 기분, 기분.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또. 다 돼. 아니에요. 아니. 퐁. 또 이거. 또는 편지예요. 편지. 그러면은 이거 비엣 뭘까요 비엣 쓰다 아까 나왔었죠 쓸 쓸 때 쓸 쓰다가 나온 표현이에요 한국어 이래서 어려워요 이거 그냥 쓸 때가 아니다 쓸 때 그 다음에 한국어 이거 방티행한 하면은 한국어로 이거 방이 의미가 로가 되겠죠 한국어를 바로 사용해서 로방 수정 사용하다 수정 사용하다 수정 한국어를 사용해서 편지를 써요 내 발음 안좋아서 사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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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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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 그 다음에 로움 라 트라이니엠 항상 뜻 뭐예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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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ôn là trải nghiệm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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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너행행 현장 한상 차이 차이 예 차이 네 항상. 태? 오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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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이거 문장이에요 문장. 원래 기 이런 표현인데. 문장. 태. 그냥 이거 이거 전부. 전부. 태. 태 라고 표현되는 게 있잖아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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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문장 안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가면 많은 역사적 장소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에 가면 많은 역사적 장소를 볼 수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Khi đến Seoul, bạn có thể thấy nhiều địa điểm, lịch sử. Khi đến Seoul, bạn có thể thấy nhiều địa điểm, lịch sử. 제 n走吧, lịch sử. Lịch sử lịch sử 알겠죠? Teng Hang, Teng Hang.. Ng erhö arة 마치. Teng Sa s韓. 역사전 네, 맞아요. 역사 역사 그러면 내는 가다고 많은은 뭐예요? 많다 많다 new 그러면 crdm은 뭐예요? crdm crdm 주행한 뎌아지 하면은 주소예요. 주소. 뎌아지 address. 주소. 뎌아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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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뎌아지함.두 주행한 뭘까요? 네. 서울에 가면, 서울은 서울이고요, 된은 가다고, 띠는 면, 서울에 갈 때 가면, 장소, 하나밖에 없는데, 장소예요, 장소, 띠아잼은 띠아잼, 장소, 장소, 그리고, 따이가, 뭐다? 관람하다? 따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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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보다,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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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맞다, 다음 할께요, 저는 항상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한 언제나 다른 사람은, 우리 항상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네, 네 듣고 싶은 말이죠 Nghe nhạc luôn khiến tôi trở nên hạnh phúc 네 행복, 행복, 뭘까요? 행복, 행복 또 tuyeng한 또 tuyeng한, 뭐예요? 또 tuyeng한, 뭐예요? 행복 행복 어떻게 이거예요? 행복 행복 하하 행복 네, 네, 행복 한 푹 행복 음악, 뭐예요? 음악 뮤직 음악 음악 음랭 네, 음랭 여기서는 그냥 nhạc nhạc 이건 내는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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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 롱 롱 은 항상 항상 롱 항상 롱 항상 네, 네 또이 나는 저 행복해집니다 또 네 저는 네 또이 네 또이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친구와 함께 식사하러 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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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이거 또이 뭐예요 또이 뭐예요 밤베 뭐예요 친구 아 친구 네 친구 오케이 또이가 또이 나이 저녁이에요 또이 나이 오늘 저녁 네 오늘 저녁 또이 나이 저녁 또이 그 다음에 안 또이 저녁식사 안 또이 네 세디 갈 거예요 세디 세디 갈 갈 아까 내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갈 요고 요고 세 그죠 요고 갈 갈 갈 아 네네 요렇게 됐잖아요 이게 가다인데 아 아 아 아 이거 가 하면 음 음 띠 띠 띠 띠 근데 세디 하면 아 갈 것이다 이렇게 오케이 네 요고 요고 세디 미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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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요고 매일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노크가우 띵은 매일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네 이거 아 자 여기 이거 쪼의 의미가 뭐냐면 티엥 한에서는 이거에요. 건강에 어? 청? 에? 네 이게 그 티엥백 한국말처럼 이렇게 조사 없어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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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조사 많아서 나중에 한국어 더 공부하면 이 엠세혁 띵한 뉴 엠고테 뷔 조사 에 은 르니가 을 를 에서 고테 휴 지금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자꾸 알아둬야 돼 이거 쪼은 의미 이거 에 그 다음에 매일 아침 뭐에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에 티엥백 뭐에요 매일 아침에 티엥백 뭐에요 매일 아침 최 까일 과 Да 일 일 일 네 과일 과 일 과일 vais 네 네 네 네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아, 밤에, 오빠, 안 보여요? 잠깐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잠깐만, 이거 때문에. 네. 네. 밤에, 밤에, 밤에 자기, 밤에 자기, 조 네. 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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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은 좋아해요. 네. 오케이. 너 가을 텐데? 어? 밑에, 이거. 안 보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아 이거. 오케이. 전 jeg regarderiter state i 어휘의 여 sau의 여우는 우리 좋아요. 독서 narrative이 이름은 저ун주의 제 장면. 독서 역전의 여우라 Laden 여러분 생각보다 알잖아요. 독서 책 뭐예요? 책. 네, 맞아요. 자다 뭐예요? 자다 자기 자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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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네, 네, 네 오케이 일단은 일단 일단 네, 똑 좋아요 그 다음에 할게요 커피를 마시면 더욱 기운이 솟아올라요 더욱 기운이 솟아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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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알아요? 기운 기운 네 띵다오 아 띵다오 오케이 띵다오 네 커피는 카페 커피는 카페 지옵은 원래 도와주다 이런 의미예요? 지옵 지옵 지옵? 네, 돕다 헬프 헬프 이거죠 태양아 헬프 헬프 지옵 이거 맞아요? 헬프 헬프 덥다 여긴 안 나왔는데 태양한으로 지옵? 덥다 도와주세요 헬프다 네, 지옵 네 이거 할게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띵다오 태양한 음 수업 수업 주 아 수업 중에 한 학생 학생들이 음 일정 영심 영심 희 인 예 俗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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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ції 오케이 또 그 다음 수업 네 수업 뭘까요? 수업 네. 어, 청저학. 네, 네. 이거가, 종은, 요거 중예에요. 중예. 아, 청은 중예. 네, 그리고 지효 혹하면 수업. 지효가 원래 시간이죠. 지효. 지효, 시간.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아, 수업 시간. 네,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학생은 뭐에요? 학생. 그 다음에, 열심히 네, 네. 듣고 있다. 네. 참 열심히. 아, 참치. 아, 참치. 네. 그러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문화도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문화도. 네. 알 수. 알 수 있어요. 네 네 네, 오케이. Ok. юч 네 東 групп 얘 question cji yani ye 에 texto ess 반화. 라 뚜 탱한. 아니. 왜요? 반화. 반화 라 쌤쌤. 모이는 새로운 이에요? 여기 모이 있어요. 농루는 뭐예요? 문그. 땡한. 다시 읽어보세요. 똑똑 라이. 새로운. 네. 새로운 언어 른. 네. 새로운 문화도. 알 수 있어요. 이거 티엥베 수로 한번 해보세요. 티엥베. 학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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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filesga 루어 운. 앤. 무이. 새로운 tema. 새로운. 무이새로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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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뉴는 뭐에요? 농뉴 혹 뭐에요? 공부하다 혹 혹 뭐 농뉴? 뭐이? 혹 혹은 배우다 아 배우다 농뉴는 뭐에요? 농뉴 있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언어 언어 농뉴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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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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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문화 뭐에요? 문화 문화도 그냥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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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행하는 단어는 이거에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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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은 약간 약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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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요 이게 좀 어려운데 알 수 있어요 쩝 반휴 반휴 반은 너죠 너 당신 당신 너는 유 또이 반 맞죠? 너 반 반 휴 알다 이해하다 이해하다 휴 비엣 비엣도 알다죠 알다 비엣 도이 비엣 알아요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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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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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엣 휴는 이해하다 understand 휴 오케이 마지막 알다 친구들과 대화하면 항상 즐겁고 유익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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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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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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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조이. 조이. 오케이, 독가우、 тем베이. 조, 주연, 보이, 반, 배, luôn 망, 날, 니엠, 불. 조, 주연, 보이, 반, 배, lung, 망, lay, 니엠, 불. 니엠, 불. 아, 이거는 뭐 이 카가 즐겁다. 즐거웁니다. 네엠브이 롱은 항상? 항상? 네 방비는 친구 친구, bạn배래 조주연 하면 대화하다 조주연 대화하면 네 조주연 5분 1분 남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이마이 충탁 어때요? 오케이?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